이번 정류선은 금팔입니다. 다음 정류선은 윗샘발입니다. 승빙노릉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한 정차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및 정차 시행을 손자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정류선은 하차문이 있는 차량이로 하차문으로 승차하는 행동이 더 많고 가능성 상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정류선은 윗새발입니다. 다음 정류선은 윗새발입니다. 다음 정류선은 윗새발입니다. 다음 정류선은 윗새발입니다. 윗새발입니다.